안녕하세요. 소셜라이브 방송 캐스터 파랑도입니다. 지금 이곳은 양평에 있는 두물몰입니다. 비가 끝이고 지금 날이 계이고 있습니다. 상당히 아름다운 이곳 두물모리에 많은 분들이 와 계시는데요. 상당히 아름다운 이곳은 양평에 있는 두물몰입니다. 상당히 아름다운 이곳은 양평에 있는 것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두개의 강물이 만난다는 이 드물머리에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. 워낙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지금 생방송 하기에는 조금 멋쩍습니다. 잠깐만 스케치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 해가 서서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여기가 상당히 시끄럽죠. 빨리 풍광이 보기가 좋습니다. 워낙 많은 분들 초상권이 있어서 지금 비추질 못하고 있네요.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. 네 사진도 몇장 찍어갖고 오죠. 네 두물머리 나루토군요. 네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옛날 서해에 살던 이무기가 하늘로 올라가 용이 되고 싶었다 네 이무기가 한강을 거슬러 끝내 용이 되지 못했군요. 이곳 두물머리 나루토는 그 검용소에서 시작한 남한강과 금강성에서 흘러내린 북항하게 만나 하나 되는 곳 두물머리 나루토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가 있군요. 두물머리 나루토 다슴이 탁 터지는 것 같습니다. 아 저기 물오리 한 마리가 떠가는군요. 네 뒷모습은 찍어도 되겠죠. 네 돌팔매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. 여기 네 산의 모습이 그 연두빛 초록빛 또 짙고 옅고 하는 푸른빛이 상당히 색깔이 다쳐졌습니다. 그 연두빛 하나에도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. 아 겸제 그림 정선이 그린 그림이군요. 사진을 많이 찍고 계십니다. 이곳 풍광이 너무 아름답습니다. 저기 볼까요? 네. 네. 빛 그치고 해가 수산하고 있는 지금은 저녁 4시 반인데요. 새롭게 아침 해가 뜨듯이 해가 나오고 있습니다. 탁 터진 드물머리 강물을 조금 보고 계십니다. 멀리 멀리 산머리에서 모란개 피듯이 모습도 아름다워 보이는 이곳입니다. 이쪽 풍광을 좀 멀리 보여드릴까요? 많은 분들이 나오셨죠? 네. 이렇게만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워낙 네. 조금 이쪽을 한번 가볼까요? 네. 이쪽은 이 드물머리 사진 액자 줄 서서 사진을 찍고 계신 곳입니다. 네. 그리고 저쪽에서 저 드물머리 입구에서 그 유명하다는 핫도그를 하나 먹고 차 한잔을 마셨습니다. 네. 네. 이곳 드물머리 네. 사람 무지 많습니다. 놀러 가셨던 분들이 이곳을 다 거쳐서 하시는 모양입니다.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. 네. 더 이상 보여드릴 것은 없고요. 풍광만 멋지게 네.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워낙 이곳이 유명하죠. 연인끼리 또 가족끼리 가슴이 탁 트이는 이곳 드물머리에 와서 하루의 피로를 씻고 가는 그런 장소죠. 네. 아름다운 드물머리를 보고 계십니다. 지금은 강물만 보니까 강물은 여유롭고 평화롭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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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물머리에서 파랑도가 전해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침 니 svg 같다. 네. 네. 감사합니다.